채소들 보다 더 크다 크다 합니다 형형대명사 비교국 죽격중성탄소 메이존 원령은 고전헬러가 보니까 완전히 자란 충분한 중요한 장엄한 강력한 최상급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란하고 중요하고 장엄하고 강력한 것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마리 새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깃들여서 내 나무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멘토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양육으로 하는 거예요 돈 라고 가는 에스틴 풀보다 더 풀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영사소유격 중성복수 돈 정관사소유격 중성복수 풀은 이제 중성으로 사용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나와의 경쟁에서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중성으로 쓰는 거예요 라카논 고전헬러가 보니까 달콤한 유쾌한 냄새를 맡다 이게 풀이에요 그들보다 내가 나가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가상